깔아 버릴까요? 깔아요? 감을 따로 떨어져서? 아니면 만나게 하면서 딱 유도? 안 될 텐데요 감이 다음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바로 깔죠 감 하나 만들고 감 또 떨어트려서 만들죠 오케이! 자 떨어져서 빵! 아 뱀 나 친맨 없으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그럼 입 닫을까요? 근데 좀 보시는 분들이 재미없을 수 있어요 입 닫을까요? 알았어 친맨 없으면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입 닫습니다 짚었지? 1.2.2.3.2 2.3.2.3 안전하게 하잖아 6.3.1.3 아아 6.3.1.3 이건데 막 막 이렇게 구르고 말이야 주우재씨는 게임 기대하시면 안 되구요 자 그러면은 수박 한번 해볼까요? 수박 넣어딱대 잘할 수 있겠어요? 몇 분 예상합니까? 분수가 중요해요 수박 게임에 수박을 만드느냐 안 만드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맞아요 왜냐하면 난 못 만들었어요 지금 좌측부터 우측까지 있죠? 여기 끝이 더 좁아 여기 끝이 더 넓어 그러면은 여기로 공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점차적인 이 진행 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아요? 네 푸도 깔고 오케이 순서대로 산을 만들어줘야 돼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죠? 사과 깔끔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순서가 반대가 되잖아 이 산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를 섣불리 여기서 합치면 안 돼요 합치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산이 또 이루어지죠 이것만 유지만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만 하면 돼요 게임을 오케이 오케이 또 합쳐 오 사과 요기 요기 와 이거는 이제 시스템 문제 오케이 아오 체리 시치 아 딸기 시치 이건 시스템 문제 위에 오 옆으로 넘겨버리기 옆으로 넘겨버리기 미쳤는데? 합쳐지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아 내가 여기 오오 그냥 산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만 오케이 딱 하면 돼요 오케이 자 다음이 포도잖아요 포도 시치 포도 시치가 나오죠 네 얘를 왼쪽으로 밀어 딸기 시치 왼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다 주면 어 포도 시치 또 산이 됐죠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됐어요 됐어요 이것만 유지해야지만 유지를 하면 돼요 포도 시치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되죠 다 해서 열고 다 주고 여기 사이에 넣어주고 이렇게 이건 시스템 잘못 오케이 이건 이 게임 시스템 아 이건 닌텐도 잘못 오케이 체리 시치 합친다? 이건 닌텐도 잘못 체리 시치 합친다 요거는? 아 만들어버린다 어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가둬버리기 시작했어요 가둬버리기 이제 약간 무너지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쩔 수 없는 약간은 감안하면서 해야 돼요 장운동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어느 정도 유지만 계속 하면서 해주면 돼요 ㅎㅎㅎ ㅋㅋㅋㅋㅋ 어어 할라봉 오른쪽 있는데 그 안하나요 할라봉 차라리 할라봉 연속으로 두개해서 오오오 앙 자 베시치 어 빡 아 어떻게 하지? 떨어으렸어 압력? 압력으로 안아주고 어 빡 오!! 얘네들을 최대한 이 부스러기들을 덜 남겨야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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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러기들 덜 남겨야죠 그거를 계속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게 이 게임의 어떤 포인트랄까? 빠바방? 오케이! 그래가지고 만들어주고 그 안에 좀 약간 대장공간이 좀 남는데 저거 어떡하죠? 저게 이제 방귀가 되는 건데요 사과를 합쳐서 만들면 되나? 저 부분이 미뤄지면서 대성통곡이 되는 거예요 네 사과 만들어지죠 여기서? 이건 시스템 잘못 그리고 붙었어? 어 깔끔해 광고 엄청나왔죠 지금? 자 여기서 이제 딸기가 나오잖아요 잘봐요 여기다 내려준 다음에 바로 내립니다 미친거 아니야? 스킬이잖아 그럼 이제 연쇄 반응 이제 여기 잡놈들이 많아요 여기를 잡놈들 넣는 방으로 도는거야 깔끔한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안 들어가는거지 어 들어간다 아 밀어버렸어 만들어 주고 깔끔한데? 지금 이게 양쪽으로 갈리잖아요 오 무슨 데칼콤하니같이 만들었어 이거는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게임에서 지금 거의 볼링으로 치면 스플릿이 된거에요 스플릿이 이러면 이제 약간 망빌이 된거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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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망빌이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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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나 또 만나 또 만나 망고 빵! 기다리고 빵! 저기 밀어 밀어 지금 떨어뜨렸어 밀어 그냥 저쪽으로 어 그렇지 밀어 밀어 여기로 가서 얘를 또 밉니다 좋은거 같아 좋은거 같아 지금 장운동 밀잖아 밀잖아 빵! 오케이 오케이 커졌죠 깔끔하게 유지하면서 하는게 중요해요 이 게임은 그 때문에 여기로 두고 여기로 가면서 여기 사골 하나 만들어주고 오케이 사골 2개 만들어줘 그 다음에 이거를 빵! 아 저 푸드가 하나 나와야되는데 빵! 빵! 아 아씨 밀어 밀어 그냥 밀어 밀어 그냥 밀어 오케이 장운동 오케이 구드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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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케이! 우와 파인애플 하나만 더 만들면 끝이야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좋아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합쳐 합쳐 빵! 오! 뒤따 뒤따 탕! 복숭아 하나만 더 만들어 복숭아 하나만 근데 이거 공간 충분히 여유있어 그냥 옆에다 붙여보려고 왼쪽에다가 뭐 있어? 인상붙어? 아 거기다? 왜? 어차피 합쳐지면 저 복숭아 되는데 왜 아 이렇게 왼쪽에다 붙이러길래 저긴 줄 알았어 어 느낌 보니까 지금 약간 쫄리네 지금 지금 아 누구 말을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지금 쫄려 쫄린 상태네 배 하나만 만들어 배 배 하나면 따다당 오! 장운동! 죽으셨다 어떡하냐? 아 잠깐만 망했는데 이런데도 해보겠다는 거야? 아 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과일장수 이득 나와 이제 나 내 차례 나 이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보니까 알겠어 나와 딱 돼 중간에 침착맨이 너무 호들갑으로 떨었어 폰하고도 다르지 자 빵 침착맨이 옆에서 너무 호들갑으로 떨었어 빵 나 잘하고 있었는데 나 진짜 잘하고 있었는데 나 길 다 보이고 있었는데 빵 빵 빵 빵 빠바방 응애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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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 뿡! 응애에요 이미 이 그림 자체가 글렀어 빠바방 빵 이도저도 아닌 구도로 가면은 얜 안 돼 응애에요 좋은데 지금? 빵 괜찮아요? 왼쪽으로 가야지 여기다 놔 빵 그리고 여기 위에다 놔 왼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야지 여기다 가야지 왼쪽으로 가야지 오른쪽으로 가야지 오른쪽으로 가야지 이도은 여기 가운데들다 하하 빵 그랬나 두쪽으로 넘어가야되는데 그리고 사과를 이제부터 키울거야 다양한 과일 보기 게임 이런 거 같다 침착매니 하는 스타일은 최대한 다양한 과일 보여주기 게임 가운데 얘를 만들면 끝이야 봐봐 사과가 감이잖아 체리시치? 체리시치는 껴야지 저 사이에 껴야지 체리시치는 여기다 놔 아까 껴었어야 되죠 지금 포도 가운드 들어가면은 포도시치는 포드시치 꺼져 저기 나중에 큰 문제로 다가올 거예요 얘를 여기다 놓을까? 그거 왼쪽으로 놔야지 왼쪽으로 가둬야지 아냐아냐 여기다 해서 체리를 기다릴나? 후회에 후회 여기다 쑤새박아 체리쑤새박 여기다가 합쳐버리면은 감이 되니까 감되니까 감다디 감다디 자 한다 화학작용 으응예예예예예예 흐허하하하하하 지금 여기 넣으면 따따따따 자 따자랑따 당 당 되죠? 어... 이게 내가 바란거야 하지만 으응 예예예예 아으응예예예 자 자 여기서 배 하나 더 만들면 돼요 100 됐다 자 간다 합니다 자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에어어어어어 ㅎㅎㅎ 빅쿡 그린 채팅창에 저희 체리시치를 굴려야지 딸기로 만든 다음 자 봐봐 나를 봐 팡! 예예예여 여기 여기 넣으면 더 갈르는데 둘을 그러니까 이걸 터트리는거야 팡! 합쳐져 터트려 팡! 이렇게 밀어 또 터트려 아 굴러가네 계속 갈르고 있는데 지금 아예 갈라버려 지금 거의 방화벽을 설치를 했네 근데 애기들이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아? 쟤네를 살려두면 안된다니까 이미 타다당이 여기서 봐봐 타다당 안되죠 여기로 보내 설마 천점이 안되지 않았겠지 됐다 오! 오케? 오케? 장운동 좀만 더 하지 아니다 밀어내자 저거 크게 해서 팡! 오케이 그치? 두글두글 또 또 또 또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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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누가 못해 스피드감이 있어야죠 나는 계속 이렇게 하고 따다다다 떨궜잖아 지금 약간 쫄린거 같은데 쫄린거 아니죠? 빠바바바방 빠바바방 되겠지? 아니지 파인애플이 있는데 빠바바방은 안되지 빠바바방이지 아니지 아래 복숭아까지 만나니까 파인애플 되지 빠바바방이 되는거지 빠바밤 그러면 나는 이제 파인애플 하나 더 만들면 되죠 그치 그럼 끝이지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만들면 되죠 이거 구석으로 보내고 요거 아! 아 오케이 아 잠깐만 저 사이에 꼈잖아 빌어먹을 애를 복숭아로 만들면 돼 왼쪽을 얘를 복숭아로 만들면 돼요 근데 제가 저쪽으로 합쳐버리면 괜찮은건가? 안좋은거 같은데? 쫄리죠 이제 점점 쫄리죠 길이 안보이죠 이제 점점 답이 안나오죠 이쯤 되면 테트리스 속도 올라간 마지막 판 정도 되거든 할라할라 나와죠 할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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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자 남은거는 뭐다? 사과 하나만 더 만들면 돼 이거 넣으면 사과죠 아 미친놈아 왼쪽 오른쪽으로 붙어 미친놈 사과 두개 다시 만들어야 되네 근데 이미 끝났어 쟤가 다 갈라졌는데 어떡해 감다디 감다디 감 감다디 감 감다디 감 나라면 그냥 딱딱딱 내리고 끝났다 이미 포기야 아냐아냐 봐봐 구두빵빵 응예 이미 딸기랑 포도가 다 가로막고 있어 아직 안 끝났어 저길 어쩌질 쫄리쥬 복숭아부터 만들면 되쥬 아 왜 가로막고있냐고 사과새끼야 디질래? 여기다 놓쳐 이거 안 끝나겠지 빠바방 구두빵 끈질기게 버텨 아 이거 이거 배로 만들면 되겠다 배 만들면 떨어지면서 되겠다 희망편 사과 사과 하나만 더 만들면 돼 진짜 이거 희망편 빠바방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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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강의하느라 그랬잖아 오케이 강의 안합니다 이제 나 내게임 해 아 나 다 깼는데 자 제가 해설할게요 그 대신 자 순서대로 자 오른쪽으로 규활하게 오른쪽으로 오케이 자 아 뿌앙 안되구요 뿌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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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뿌앙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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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두개요 아 제사진 됐나봐요 오 합전해소 엄빌리버블 와우 이거 해쳐나갑니다 자 아테네 신탁형 플레이 나왔습니다 가운데다 던지고 오른쪽으로 올라갈지 왼쪽으로 올라갈지 신에게 맡긴다 뚱구멍을 Q 과일들이 오히려 좀 따뜻한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따뜻한 말을 했으면 합쳐질수도 있었을텐데 말이죠 과일이 몰아라 몰아라 사과 4개 사모님이 사과를 좋아하시나봐요 사과 4개랑 배 2개 가져갑니다 설날은 끝났는데 제사 지내나요? 뱀 이건 아예 글릉판인데 지금 어 글릉 글릉 글릉판 포기선언 하세요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포기선언 아 누구 밴 해달라고요? 그냥 뽑으라고요 아 선 뽑아달라고요? 응 아 근데 요거는 못 깨는게 거의 확실시 됐지만 저는 멜롱까지는 만들어야 되는게 맞지않나요? 멜롱은 만들고 끝나야지 이거 못하더라도 멜롱도 못 만들고 끝나면은 다음 참가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거에요 아니 너무 꼬였어 너무 꼬였어 그럼 그 꼬있다 꼬있어 어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마카네 이제 어 오케이 알겠다 너의 진심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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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느낌이 와 한 판 더 하고 쓸래요?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 이거는 비공식 비공식 아 잠깐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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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막아 학창 시절에 사과를 하나 만들어줘 오 사과 또 나와 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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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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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뺨 뺨 오케이 자 오케이 사과 포도 아오 포도 어우 좋은데 오 섹시합니다 자 떨어뜨리면 밀어내면서 밀어내면서 만들 수 있을까요? 오 포도 포도 두개 연속으로 만들고 있다 빠바방 자 갑니다 빠방 그리고 한라봉 빵빵 우와 미친거 아냐? 우와 개이상적이다 세개 만들어졌다 깔아 버릴까요? 깔아요? 감을 따로 떨어져서 아니면 만나게 하면서 딱 유도? 안될텐데요 감이 다음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바로 깔죠 감 하나 만들고 감 또 떨어뜨려서 만들죠 오케이 자 떨어져서 빵 아 뱀 저건 조금 아쉽긴하지만 어 체리로 누르나요? 체리압 체리압 빰 안 눌립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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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라다가 갑자기 왜 귀신 들린 것 같이예요 갑자기 하하 아니 자라다가 왜 어 뭐야 어 또 제사 지내요 어 설날이 끝났다고 하던데 분명히 말씀드렸을텐데 제사를 지냅니다 자 포도는 왼쪽에다 이제 한라봉 옆에 붙이고 싶죠 아무래도 연결고리 만들고 싶으니까요 자 하지만 아예 틀어가지고 오른쪽에 붙이는 것도 방법이 아 뱀 아 미키마우스가 됐어요 배가 한라봉으로 말했죠 자 떨어뜨려서 뱀 뱀 오케이 사과 두개 자 어머마 제사 준비해라 이제 슬슬 과일 과일 다 됐다 저 숫자 넣어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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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저거 밀면 어떡해 안돼 으응응 아 저 사과시치 떨어뜨리기 전에 빨리 밀어가지고 오른쪽 오른쪽 똥구멍 확 확장해가지고 밀었어야 됐는데 자 여기 저 중간이 꼬여버립니다 시작 오케 우와 우와 야 이거 미쳤다 이거 야 멜롱 멜롱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자 그러면 잠깐만 파인애플 하나 파인애플 하나 독수만 하면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예상 못했던 것 같은데요 저 사이에 들어갈 줄 알았던 것 같은데 오케이 오랜오오오오오오옆 사이다 사이다 저거 절대 넣지마 그래 오른쪽 그렇지 거기다 여기 깔아 깔아 어 오케이 자 오른쪽 다 치워버려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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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그냥 합쳐버려 합쳐버려 합쳐라 아냐아냐 왼쪽에다 넣어 왼쪽에다 두개 넣어 그래서 감 두개 감 하나 만들어 아 그렇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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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복숭아 하나만 하면 돼 여기 가운터 깔아 여기 가운터 깔아 여기다 깔아 자꾸 밀라고 하지마 괜히 하다가 오른쪽으로 넘어간다 오우 배 배 배 배 배 하나 아 오른쪽으로 해서 밀어버려 오 됐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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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XX 아냐아냐 붙어 붙어 어차피 붙게 되어있어 붙게 되어있어 붙게 되어있어 어우 미쳤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과 3개, 독숭아 1개, 파인애플 2개, 멜론 1개. 아 포기하지 않았네요. 오 잠깐만. 배 하나만 만들면 돼. 배 배 배 배. 오 그리고 사과. 감감. 아싸 다 해야지. 아싸 이거 가운데. 난 아무렇게 해도 돼. 나 하는 거 봐.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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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 놓고. 5. 4. 3. 뺨. 5. 4. 3. 2. 1. 이거 5초 안에 못난둥이 되는거야. 5. 4. 3. 빠밤. 3. 오케이. 2. 석세스. 플레이가 너무 느립니다. 침착맨님. 예? 플레이가 너무 느려요. 님도 느리게 하세요. 빵 하면서? 안될 것 같은데. 빵빵. 와 된다. 야호. 나는 재수가 좋아. 와우. 정말 재수가 좋아. 안 닿겠죠? 피 맞아야 된 이걸. 다요. 닿는다고? 안 닿을 것 같은데. 다 다. 무조건 다. 안 닿죠? 우리가. 아. 말듣길 잘했고요. 같네. 빠바밤. 떨어져서? 떨어져서? 포도. 나 너무 스타일리시했는데. 포도. 진짜 깔끔하게 딱 할 수 있었는데. 아. 너무 아쉽고요. 늘었다 씹다 꾸래. 그게 뭐예요? 예. 베이비. 몰라요 이거? 그게 뭐예요? 제키의 컴백 꿀래요? 10덕 꿀래요? 가슴 silp.: 음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eatsMusic1 뱀뱀뱀. 뱀뱀뱀. 빵야 빵야. 다 꼼짝마라. 다 꼼짝마. 나 다 끝난다. 빠바방빠방빠. 레. Ф dominant year. 와우. 괜찮아 x3 괜찮아 나는 저거를 키워나가야 된다고 봐 저 포도를 그거를 어떻게? 체리시치로 키운다 저인이 고만가야 민원이 올 수 있어요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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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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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알고 싶으냐 이 말이란 깨세라세라세라 아 요거를 100% 막는데 이거 왜 나는 몰랐던 거야 눈물이 나게 한 거야 사랑한 줄 알게 신뢰게 달아주기를 바래 나만 은혜 사랑아 여기서 합쳐지면서 빼빼빰빰웅 아 그때 왼쪽으로 넣었어야 돼 괜찮아 지금 저 체리시치가 뚫린 것만으로도 어? 밀려나나요? 밀려나나요? 망 꾸드빵 뿌우드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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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웡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투와타멜론 뚜와타멜론을 향해서 저는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빠바빵빵빵!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신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어떡하죠? 난 그대를 잊고 살아요 미안해요 나 벌써 괜찮은가 봐요 따다웅 와웅 와웅 근데 이걸 합치면 사과 여기 오른쪽 복숭아 쪽으로 만드는 게 근데 이미 조졌다 이거 어떡하냐? 점수라도 올리고 끝내야지 2500점 돌파하고 끝내야지 지금이니! 룩기 룩기 터지면서 미친 말도 안 돼 여기까지 저는 여기 압도적인 2595점으로 끝났어요 한 번 마지막 도전하실래요? 나 친맨 없으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그럼 입 닫을까요? 근데 좀 보시는 분들이 재미없을 수 있어 입 닫을까요? 알았어 그럼 입 닫습니다 자, 그럼 처음 시작만 말씀드리고 이제 닫습니다 자, 침착맨 수박 만들기 성공했고 2595점으로 단독 선두에 달려가고 있는데 마지막 주우제의 기회입니다 자, 지금부터 주우제씨의 집중력을 위해서 저는 입을 싹 닫도록 하겠습니다 짚었지 근데 지루해 하신다 그쵸?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지루해 하셔가지고 그쵸? 여러분 지루하시죠? 그만 할까요? 그만 하세요 뭐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뭐하시는거에요? 세게가 한거같은 것 같아요 닥터를 지켜볼까요? ible UUU 나한테 봄 내려줄니까 이 egg 이낙지 많이 넣을래 재밌지 좋아하는ούμε 아그래 empathetic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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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짜다 짝꿍 탁 어떡하지? 띠띠띠띠 예에에에 주우재선수 개 못하면서 그러면서 1937점으로 2000점이 채 안되는 점수로 마감했습니다. 자, 재도전은 없으시겠죠? 양심이 있다면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사람마다 뭐 장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게임 개못한다는 것만으로도 아니, 게임 개못하는 것만으로 너무 좌절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다른 뭐 장점이 있겠죠? 잘 찾아보세요. 자기계발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타이틀 화면으로. 아, 근데 좀 약간 멘탈을 좀 정, 좀... 괜찮아요? 그냥 바로 해? 도끼로 해야 돼요, 압수는. 아, 근데 멘탈을 좀 정리를 좀 하고 가는 게. 괜찮은 게임 개못할 수도 있지 뭐. 아, 뭐. 만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강아주님이... 우재님 뼈다귀 걸고 저희 집 강아지라고 내기예요. 자, 저희가... 이제 쓰시네. 여기까지입니다. 어, 별풍사 33개 감사합니다. 유머가 있으세요. 고맙습니다. 나이스가 오늘 제가 부디 쓸 거예요. 은은은은은 완전 파이토라든가 거기서 여러분 fique